뭐 말해 뭐해. 그냥 간다. 전국 김지현 그리기 자랑 빠빠빠. 됐지? 난 간다. 처음 봅니다. 근데 슬라이드의 개수가 80개가 넘어서 다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시간 되는 만큼 갈게. 그리고 저도 처음 봅니다. 아이고 뭐야. 너 뭐야. 저도 처음 봐요. 이거. 빨리 지나가는 그림이 혹시 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뒤에 밀려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거 넘어갈게. 자 가보지 뭐. 9월 평가원 보기 전에 스트레스 싹 풀고 가자. 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나갑다. 어. 6평에서 이틀 찍으시고. 맞아요. 6평 보고 나서 되게 많이 철빠졌죠. 네. 비둘기. 그래요. 비둘기 하세요. 이땡제. 고마워. 고마워.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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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만해. 넌 그만해. 아바이에 대한 어펙션. 오케이. 음료가 뜨거우니. 주의. 아바이에 대한 어펙션이. 어펙션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네. 고마워요. 네. 제 브이 단어 교재 열심히 보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펙트. 어.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찾았어. 야. 이거 술 쳐서 써놓은 거 보소. 이거. 야. 요사이 또 깨알같이 브이 집어넣네. 야. 이건. 아. 이거. 나 이거. 이거 지워야 되는데. 아. 제가. 그. 그. 못 모르고 그냥. 뭐랄까. 이제 좀. 종합반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이런저런 좀. 단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에. 저랑 마음 맞는 몇몇 강사들하고. 돈 포겟 티비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평가를. 아. 평가를 된다. 유튜브에 아직도 치면 나올 거예요. 김지영 수학. 이렇게 치면서. 제가 수학 강의를. 아. 이것도 타고 또 가서 보려는 거 모르겠다. 예. 수학 강의를 아주 도라이처럼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야. 내 친구 되게. 글씨도 너무 이쁘게 잘 썼다. 오랠렐레. 오랠렐렐레. 이거. 진짜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김지영. 나이. 바른. 아. 바른. 팔성. 문과 출신의 어른. 아. 바이. 아. 파. 아. 파이. 파 파. 갱. 보인. 어. 나보. 김땡. 님. 뭐야. 2018년 때 찍었었던 거야 그럼 뭐야 벌써 이때 젊은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고마워요 맞아요 개념 수학이라고 찍었었어요 V발음이랑 같이 개강해주세요 무료 특강? 유료 특강으로 갈까? V발음 한번 개강해? 진짜? 재밌는 거 몇 가지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림 퀄리티 오졌다 이게 뭐야 V발 바닥 바이 또 지구과학 공부하다고 하고 있네 야 근데 이건 누구 닮았는데 이거 고체 지구 뭐야 어쩌라고 그 발바닥은 아마 또 캐나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잘 그렸네요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야 이거 뭐야 야 근데 이거 약간 정치색인데 야 이거 지워 지워 아이고 이거 아 이거 못 지우잖아 야 이거 지워 야 이런 건 집어넣지 말지 야 근데 뭐 내가 정치색이 있는 건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는 짓이라고 이게 지금 야 이거 누구야 근데 어떤 아이돌이셔 야 이렇게 아이돌 발표하면 바로 빌보드 간다 빌보드 아까랑 다 똑같네 얼굴이 야 인정 합성도 이런 합성은 좀 더럽네요 갑시다 아 그만하라고 이게 뭐해 이게 이거 또 왜 또 했어 아 얼굴이 다 똑같잖아 근데 자꾸 이런 정치색 있는 거 좀 빼세요 야 이거 한 명 한 두 세 또 있냐 너 너 어디니 야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응 우와 이야 진짜 우와 여기는 좀 귀찮아서 못했구나 너 근데 감사합니다 설마 또 있겠어 어 됐어 아 고맙습니다 양지매가의 네 동고방 해부도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요즘 자꾸 뭘 베끼시는데 절 이거 지금 이거 내 올인원 교재 챕터 1인데 고마워요 음 고맙네 아 네 저 특강 진짜 올해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고 여러분들 약속했잖아요 요평 이후로 그 약속 지키는 거지 뭐 너무 고맙습니다 아 특강 말고도 진짜 올해 나야를 제일 나의 뼈를 막 갈게 하는 게 당연히 제 부위 모의고사랑 엔제예요 엔제 엔제 지금 받아보신 분들 있나 엔제 지금 교재 아마 좀 감동적이지 않네 해설지 해설지가 아마 더 두꺼울걸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래요 고마워 나보 누가 나보 아니었나 헤브라 지바 영어 네 고맙습니다 잘해 평가원 교수처럼 했어 부위 모의고사 어떤 걸 비유한 걸까 평가원 모의고사 다 내 손하기 위에 있다는 걸까 우리 교수님들 네 그래요 지금 방금 전에도 지금 부위 모의고사 수강평 하나 올라와서 보고 아유 고맙다 하고 왔는데 평가원 6평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하길래 참고로 제가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어요 플러스5가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FIFA 24 25는 아직 못해봤고 근데 강의력 87이야 87 입담 88 강의력보다 입담이 높네 인기 별로 없네 나 가창력 야 가창력 외모 너 죽을래 어디야 너 모발 모발 네 알겠습니다 87 전체 거의 뭐 손흥민 정도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 좀 약간 머리 스타일 음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양재매가 네 수고하세요 네 낙타영어 영어주머니 고마워요 무의식적으로 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있었어 떠올라서 병신시켜 아니 병신이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변신시켜 보고 싶었어 러브유 러브유튜브 어 그래 러브유튜브 그래요 지형티 극화 버전 작년 기숙 수강생 네 이건 뭐 저 같지는 않네요 네 하여튼 근데 너무 잘 그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여성도 느낌 네 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디서 많이 보는 옷인데 이 옷이 아까 그 얼굴을 그대로 가져간 거네 하여튼 고맙다 이거 제 퀘스트 영상 앉아서 찍었던 이어폰 끼고 있는 거 그거 가져갔구나 그래 빅토리 그래 어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이 우선입니다 고마워요 제자 일동 진짜 일동이 다 같이 그린 게 이거야 그래 뭐 여기저기 부위가 다 있네요 고맙습니다 원자 핵을 제 눈깔로 만들었네요 네 고마워요 마 마 마 기 그래요 네 자꾸 왜 다른 과목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요 너무 갑니다 또 이 버전에 나왔네요 근데 너무 잘 그리네요 남이석 형님 같기도 하고 부위단아 화이팅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삐약삐약 이거 대치러셀 아니니 혹시 홍땡연아 제가 병아리 소리를 정말 극강으로 잘 내요 그냥 뭐 잘 내요가 아니고 그냥 병아리 그 자체 그걸 현장 강의에서 제가 한번 보여줬었거든 어떤 친구들 때문에 보여줄까 응 나중에 야 쑥 자 근데 이건 혹시 모르니까 빨리 다개지 야 이거 수놈특강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네 가겠습니다 오 너무 아까 그 친구네 이거 아 아까 이전에 있었던 것도 되게 잘 했던 그 친구네 딱 글씨체가 나보 그 채 그래 그 친구 야 이 친구 진짜 잘 그린다 와 이걸 또 부위로 했고 아 이게 다 아 이거 옛날에 그렸던 친구인데 너 정말 잘 그린다 오 너무 잘한다 너무 고마워 진짜 이 친구는 너무 와 글씨 그림 야 굳이 공부 안 해도 이거로도 충분히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한다 김정이 말하는 대로 와 너무 대단하다 교재 표지 진짜 리얼로 다 그렸네 나보 아 또 친구야 너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하 아이디어 화보 아 너무 고마워 치아니스트 24 버전이고 뭐 그래요 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갈게요 네 와 정신병 걸리겠다 정신병 걸리겠다 이거 이거 혹시 그거 아니니? 매직 아이? 너네네 세대라는 거 잘 모르려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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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풀리고 보면은 이제 입체 영상 올라오는 거 잠깐 해볼까? 네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야 진짜 갈수록 대단하다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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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피디님이 저 안 갔다는 느낌처럼 지금 계시는데 누가 봐도 그치? 어? 고객 또 갸웃하시네 이야 근데 너무 잘 그리잖아 너무 와 따뜻해 다 제가 실제 입었던 옷들이고 누가 봐도 저구요 그치? 네 고마워요 넌 뭐 하자는 거니? 아 알았어 브이 에너지 그래 고마워 어 알았어 어 이거 나보 이 친구 진짜 미쳤다리 어떡하냐? 다시 한번 이거 제가 옛날에 노래 불렀었던 그거고 소니까지 정확히 써놨대요 아 내가 예전에 브이베드라는 제모로 불렀었던 노래 들을 적 있는데 내가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무사한 아 내가 유튜브 채널에 얘기했어요? 아베이 트럼 노래 부르는 거 어 좋아해요 노래? 아 우리가 서로 불러주는 거야? 어 이거 보내준 지 꽤 됐었구나 브이베드 노래 자작곡인가요? 이거 자작곡이에요 제가 만든 노래는 아니구요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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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커버형 안나와요 저도 다 까먹었어요 널 밝혀준 가로등 없을 때 너의 길 위에 문 있을 때 뭐 이런거 아 재밌는거 하나 알려드릴까? 그 약간 제가 또 필받아가지고 현장 강의에서 막 시원하게 노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짤을 보고싶으면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메가패스 있는 분들 제 브이순서 삽입에 현장 버전 최근 6평 버전 6평 이후 버전 그놈의 몇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날짜가 8월 19일 월요일이거든요 얘들아 오늘 올라갔을거에요 17번? 아니 17강? 17강 도입부를 보시면 아마 제가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걸 볼겁니다 하여튼 노래 아 저 진짜 이거 생각하라 하고 있는거 중에 하나가 노래 저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좀 보여주고 싶어 진짜 정말 뭐 강사께서 저랑 같이 이제 한번 조인해서 뭐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분이 있긴 있는데 응 나다 이 목소리 내시는 분 있어 응 지영아 라고 하는 두 글자 이름이 있는데 뭐 거기서 나올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다 아니다 뭔가 음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저작권 때문에 그래 저작권 때문에 제가 노래를 못하고 있는거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몇개만 더 하고 끝날까요 네 고생하세요 네 나보 그 친구네 네 고마워 이거 아까 해부학 그린 친구랑 거의 비슷한데 양지매가 양땡땡 친구 그래 고마워 진짜 만화스럽다 이거는 그만하자 그만하자 네 고맙습니다 믿스미 세상 모든걸 부위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캐스미 가지고 믿스미 고맙습니다 와 이게 이야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짭대 너 핫해 괜히 혹시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어 고맙습니다 잘생겼다이 왜 엑스를 친거에요 정김자 고맙습니다 어 뭘 한거지 후후 이걸 못 겪을까 어 맛있게 먹으라 그래요 어휴 그래 어 너무 고맙네 어 그림 재주가 없다니 어 마음 잘 받았어 너무 고마워 어 제 부위단어 특강 뭐 유평 유사 문제 기출 뭐 업법까지 너무 잘 받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내가 이랬다고 내가 저는 강사를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평가 원장이 되겠습니다 7월 학력평가의 해설강의 중에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나 안 했을걸 댓글 달아줘 언제 했는지 음 제가 평가 원장이 네 되면 좋죠 저는 평가 원장 되면 정말 많은 걸 바꿀거에요 각 교시마다 전화 찬스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전화 찬스 제도 안 풀리면 찬스 샘 30초 30초 이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전화 찬스 제도 사라진 뭐야 사라진 자전거 앞바퀴를 아버지가 가져갔다 생각하니 마음이 마음이 위 아니 이게 뭔 똥 같은 소리입니까 제가 너무 모르는 건가 제 교재인데 고맙습니다 네 아우 너무 잘 그리네요 그래요 너무 고맙네요 아 치아 고르는 거 보세요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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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그래서 잠실이 있어요 자 딱 앞으로 4개만 더 보고 끄냈습니다 자 하나 하하 둘 셋 아 이번엔 손톱 깎이네 지난번에 딴 거였는데 하하하하 마지막 넷 네 김지영이었습니다